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사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풍년 농사의 핵심, 바로 병충해로부터 소중한 농작물을 보호하는 특별한 비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놀라운 효과를 자랑하는 살충제, 썬라 백쌤이시입니다. 썬라 백쌤이시는 오랜 연구와 개발 끝에 탄생한 특별한 제품입니다. 병충해를 빠르게 박멸하는 동시에 작물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합니다. 썬라 백쌤이시의 놀라운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몇가지 유예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제품 사용 전에 포장지에 적힌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재를 희석하고 살포하실 때는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주세요. 안전은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며, 보호장비는 약효를 최대한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썬라 백쌤이시는 채소, 변은 물론 과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물에 사용가능한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 설명서에 따라 적정량을 희석하여 작물 전체에 골고루 살포해주세요. 썬라 백쌤이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병충해의 저항성을 방지하는 탁월한 효과입니다. 한 번의 살포로도 오랜 시간 동안 병충해 걱정없이 농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썬라 백쌤이시로 병충해 걱정없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rplantern.wn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풍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